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5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여러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강좌가 있어. 그 2025 뉴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구성하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보는 것보다는 선생님 강의에 쫙 들어와서 3월부터 여러분 모의고사는 10월까지만이야. 11월 모의고사예요 라고 하는 현장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10월 모의고사까지 선생님이 쫙 한 강좌에서 볼 수 있게 구성을 하거든. 그 강좌가 어떤 내용들로 될 거고 또 이제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될 건지를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가보자. 우선 여러분 이 강의 내용은 편안하게 그냥 새로 나오는 25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기출 문제를 풀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까지를 엄청 자세히 하겠다는 거고 실제 이제 내용들을 잠깐 얘기해주면 문제가 그냥 답이 이거다. 이렇게 이렇게 풀면 이거 나오지. 이렇게 하려는 강의가 아니야. 알겠지? 이 강의에서는 유형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또 문제 속의 요소를 하나하나 다 짚어가 보면서 유형 및 요소 분석을 하고 나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이런 요소들이 제시가 되면 어떻게 접근해야 경우의 수를 줄여서 아주 명확하고 빠르게 문제풀이 해나갈 수 있는지 시작점부터 전개 과정까지를 파악해주는 그런 풀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해서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막 얘기했었던 거와 동일하게 강의를 촬영을 할 생각이야. 알겠지? 현장 학생들도 이걸 보면서 엄청 상세히 복습할 수 있고 또 우리 인터넷 학생들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공부한 올류베이직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아주 세세한 요소들을 선생님이 다 분석을 해줄 거고 또 유형을 선생님이 나눠줄 거고 물론 선생님 책에 다 나눠져 있는 유형이 어떻게 출제됐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호를 줄여서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탁 풀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작점과 전개 과정들을 싹 분석을 해보려고 해.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하는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이건 뭐냐면 문제마다 여러분 25 수능을 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5 기출문제는 엄청 중요하잖아. 그치?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 물론 이제 세포호흡 같은 거에 핵심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생태계 이런 곳에서 넘어가도 되잖아. 심화 문제 자극 전달이나 근수축이나 유전 파트 같은 심화 문제에서의 핵심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딱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EBS 문제라든지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핵심 포인트가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여기도 있었구나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화 문제 핵심 포인트를 선생님이 정리를 차곡차곡 다 해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일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OT 이후에 선생님이 3월, 5월, 6월, 7월 내용들을 아주 상세히 다 찍을 거거든요. 7월 모의고사가 7월 11일인가 그럴 거야. 그치? 7월 11일일걸요. 확인해 볼까요? 7월? 그래 11일. 7월 11일날 이걸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7월 말까지 3월, 5월, 6월, 7월 모의고사에 대한 유형 및 요소 분석 명확한 시작점 파악하고 핵심 포인트 분석하는 것을 완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여러 번 풀으라는 건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지 여러 번 풀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 요소도 보이게 되고 저 요소도 보이게 되고 그 요소도 보이게 되고 그럴 거야. 그러면 전개 과정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풀라고 하는 거니까 꼭 여러 번 풀어보시고 쌤이 명확한 전개 과정 명확한 시작을 할 때는 어떤 걸 활용하는지 쌤 강의로 활용하면서 쌤 강의를 활용하면서 공부하시면 문제를 보는 시야가 확 넓어질 겁니다. 알겠지? 당연히 이제 7월 30일 이후에 보게 되는 9월 모의평가랑 10월 학력평가는 그 시험을 보고 일주일 안에 다 이렇게 분석하는 강좌가 올라갈 거니까 당연히 9월 거, 10월 것도 진행하니까 그 시험 보고 나서도 이 강좌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다? 일정은 어떻다라는 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시험제 다 있으니까 여기서 따로 살 교재는 없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내용만 엄청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학습하시면 돼. 알겠죠?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은 첫 번째 3월 학평에 대한 분석 강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